아니 뭐 저딴 놈이 다... 아니 돌팔이 아니야? 의사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의사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치? 다행이지? 그렇게 기뻐? 건강하시다니까? 그래 그럼 이따 봐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비웃던가? 아니요 그럴리가요 장군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납 좀 하고 오겠습니다 대관주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아줌마 큰일판 이거밖에 없죠? 없는데? 오봉아 아 진짜 아프다고 야 오봉아 야 괜찮아 괜찮아 아 뭐였더라? 아 맞다 나 좋아하는 애 생겼다 근데 안그러쳐주지? 네 궁금하지 궁금하지? 안 물어봐? 아 누구냐고 물어봐야지 누구냐면 아 됐어 궁금하지도 않아 2학년 6반 우다윤 누구? 우다윤 알아? 아 아니 삼촌 카페에 베이비슈 사러 왔었는데 완전 천사다 그래? 나의 베이비슈 어디 사는 애일까? 카페 왔으니까 우리 동네 사는 애겠지? 그치? 학교 끝나고 한번 찾아가 봐야 되나? 어? 어... 야... 큰일 났어 서준이가 너 집이 어딘지 쫓아가겠대 난 또... 난 또가 아니야 야 서준이가 너 쫓아가면 우리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우봉아 야... 어? 오늘 점심 카레라 카레 나 카레 진짜 좋아 어... 베이비슈! 야 우봉아 얘야 얘가 우다윤 나의 베이비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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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우다윤이었구나 베이비슈 나 전화번호 찍어주라 응? 아니 갑자기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주세요 어? 어머 놓쳤네 뭐 어떡하지? 아... 야 괜찮아? 야 야 쟤 완전 나쁜 애다 야 그냥 포기하는 게 하... 나 폰 바꿀까 말까 고민하느라 진짜 머리 아팠는데 한순간에 맑아졌어 어떻게 알았지? 역시 운명인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위안검사하러 간 사람이 왜 태반주사를 맞고 와 왜 헛돈을 쓰냐고요 아 진짜 아니 니 돈 썼어 내 돈 썼지 딸내밀하고 있는 게 하여튼 비유 하나 맞춰주지 않고 그냥 그게 어떻게 엄마 돈이야? 내가 준 용돈이지? 아우 참나 여보 그만해 뭐 그러실 수도 있지 용돈이 남으시나 본데 다시 한 번만 이런 일 있어봐 엄마 그땐 용돈 없는 줄 알아요 아 참... 니가 용돈 안 줘면 내가 뭐 못 살 것 같아? 필요 없거든? 어 그래 진짜지 어? 아니 어떻게 말이 이렇게 툭 그렇게 나갔냐? 아 참... 하아... 앉지마 하하하하 야 달현아 야 서진이가 너 아직 포기 안 했어 아이고 완전 못 말리는 바보구만 너가 서진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걔 진짜 상상 이상이거든? 걔 그냥 바보가 아니야 진짜 통제불능 상 바보 어? 베이비슈 여기 어떻게... 아... 그냥 지나가... 다행히 여기 산대 아... 나도 몰랐어 신기하지? 진짜? 와... 우리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아... 근데 이 건물에 우리 집이랑 니네 집 밖에 없는데? 2층에 우리 집... 3, 4층에 니네 집... 아... 어... 저기... 지하방에 산대 아... 지하방 뭐? 본자가 지하방 산다고 우습게 보여? 다녔습니다 그래... 지하방 산다고 무시하지마 어?